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든 뭐든 여기서 이 태민의 뭡니까? 뭐해요? 오! 열기구! 저거 한번 타 뭐 있는데 이거? 저기 뭐가 달려있어요? 네 이방향에 지금 공급이 있습니다 이방향 500m 여기다 뭐 있어요? 모르겠어요 독일에 리룸데이 느낌적으로 하는 건데요 독일에만 있는 거 좀 봐 일단 남한테 저기 잉잉이 있는데요? 저기 잉잉이다 잉잉이 한 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독일이 니라마가 된다 삼각하든다 이거 타이어까지 완전 틱틸하게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거 타이어 틱틸하게 할게요 주먹으로 봐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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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호주 아, 여기있어요 공인이 옆모습이고요 옆모습하러 가겠습니다 공인이 근데 뭐하는거야?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, 촬영하고 있었어요? 김, 김, 김 피디님? 김 피디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, 하나, 둘, 셋 같이 안 왔으면 우리 큰일 날 뵐거든요 대책이 없어 버리지 여기 앉아서 커피만 계속 먹다가 들어왔을 거야 독일을 먹죠? 독일 왔는데 여기 가자, 조니스 바 바? 장신을 생각하는 그 바가 아니에요 아니, 그냥 술 먹는 거 봐 카리브에 뭐 이런 지중해유리 지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느낌 안 오죠 식당에 넣어줘 식당 널 데가 아닌데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느낌 안 오죠 여기 가서 길 한 번 잃었고 진짜 안 이어져 집이 한 번 돼 보고 얘가 이상한 게 얘가 영업시간이 안 나와 있어서 저거에요 스탯크 라우스 어디요? 저거 저거 아, 문 닫았다 닦아도 제일 나은데? 아니야, 여권 뚫어놨을 수도 있잖아 뚫어놨리라 그런 거 아니야 열려 있어요? 구로 켜져 있는데? 아니, 열려있고 닫힐 걸 떠나서 문거리가 없냐? 그러니까 구로 켜션이 있는데 들어가 있고 여기 아닌 거 아니에요? 여기 아니에요? 아, 16시 오픈이네 여기 4시 오픈이네 16시 지금 오픈이네 아, 짜증난다 배고프시다고요? 별로 안 고프죠 아니요? 별로 안 고프죠 심스는 뭐 먹고 싶은 거 같은데? 그냥 맛을 먹는 게 심스 그러면 혼자 먹고 오면 안 되나? 네 혼자 동물원 갔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면 될 거 같은데 혼자 이걸 못 하는다는 막 현대인데? 오 현대! 현대인데? 가야 된다 국뽕에 차오른다 와우 근데 여기 한국 대표 있는 거 아니에요? 아까 러시아 대표 지나가던 현대 현대가 선호하는 거 보면 한국팀이 영국도 오래냐? 한국이 아니야? 한국인데? 한국인데? 어? 진짜인데? 한국이다 아, 저 그거 알아듣잖아요 한국인? 한국인? 네 한국인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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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궁이에요? 네 사진 찍어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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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혜호 대원장님 네 장혜진 형님 어? 하나 둘 셋 셋 세 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골드팀 양궁 대표팀 응원하러 왔잖아 양궁 대표팀 응원하러 왔잖아 양궁 대표팀 응원하러 왔잖아 신기하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냥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역시 한국이 한국 양궁 짱 한국 양궁 짱 이 정도 드셔야 됩니다 일찍 넣으면 일찍 넣어주세요 일찍 넣어주세요 네 쭉 가다가 한 번 꺾어야 되긴 해요 쭉쭉 들어갈게요 갑시다 미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밥맛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피자 한 주간 팔면 먹는다 아 어차피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쭉 가시다가 꺾어야 돼요 아니 아니 같이 갈게요 멀어요 같이 갈게요 같이 갈게요